시끄럽다 레오야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니? 그치 영선아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야?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야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거야 찬이 들어가고 싶어서 주둥이 막 들이미는 거야 신나게 뛰어 놀아라 멍멍이들아 아주 신났어요 아니 이렇게 잠깐 뛰어 놀고 말아 더 뛰어 놀아 멍멍이 괴롭히지 마라 내일 누나구나 내일 누나구나 gic 찬이샥 헤에에에에에에 헤에에에에 찬이양 헤에에에 기분좋아 용순아 기분좋아 기분좋아 밖으로 예에에에에에 나갑시다 나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착한 녀석들 찬이는 목을 마시고 뛰어댕겼으니까 목이 타겠지 또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자 얘들아 네 대장님 대장 신발 갖고 그러고 입기 없기 찬이 기분좋아 완전 오늘 기분좋아 광고냈습니다 완전 신났어요 대장 신뢰여 갖고 부끄러울게 없기 안되면 이제 신기가 불편해요 내 신발 내놔 신발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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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zen Gadget Their 힘이 이낙 구멍에 엔 아멘